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등 성결로 하나된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최근 신임 대표회장의 예성총회장 이동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동석 신임 대표회장을 박여명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대표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한 번 말씀 나눠주시죠. 한국교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면 연합이잖아요. 계속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아서 사실 한국교회 과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그 일을 먼저 앞서서 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셨지만 여러 과제들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지금 3개 교단이 모두가 대학이 다 큽니다. 서울신날대학도 또 선교교 대학도 또 나사렛대학도 전부 다 크기 때문에 우선 학교 통합도 사실은 좀 힘든 문제고 또 교단이 재산도 꽤 있으니까 재산 문제도 힘들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자리는 하나인데 3명씩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기는 한 지붕에 세 집이 살자. 한국성결교회라고 하는 큰 지붕 안에서 셋이 따로 살면 그럼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연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성결교회의 예성 측, 기성 측, 나성 측에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연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합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 되는 건데 우선 교리가 같고 신조와 같으니까 나눠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 총회에서 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논의가 됐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그동안 총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썼는데 이제 재정도 마련이 됐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곧 10월달 정도에 저희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신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임원에 거쳐서 실행해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결교단에서는 특히 이 사중법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기독교적 기치 아래에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나 또는 어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성결성의 회복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회복이 될 것이고 교회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성연이 잘 힘을 합하면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또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한성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에 좀 관련하고 있고요. 교단 쪽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휴전선 걷기를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총회에서 12학 13일 동안 청년들이 휴전선 155회를 걷습니다. 휴전선을 바라보면서 2부에서 기도하는데 본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특별히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면 그런 운동들을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성 강화라는 건 평신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능력교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금적인 성령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계속 다니고 있고 또 부흥사로서도 한 1500교회 이상 부흥회를 했고 또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상반기가 끝나면서 저희가 한 달씩 700시간씩 해서 700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24시간에서 이제 한 달씩 전교인들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반년 동안에 이제 지나가는 거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반년을 준비하자 해서 기간에 두 번씩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대표회장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만큼 이 성결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두 배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좀 각오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한 30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세례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원래 불교신자고 세상에 말하면 칠성자손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제주도 천재현폭포라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다리가 하나에 놓여 있죠. 그 다리가 옛날에 그런 다리가 아니라 현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제가 건설하다가 끊어져가지고 거기서 우리 동료 11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사고를 당하신 거였나요? 저까지 12명이 됐는데 저 하나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런 큰 일을 겪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4명을 깨닫고 11명 저는 이제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활이 안 좋아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인생을 바꿔왔죠. 그래서 11명의 영혼을 좀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를 이제 바꿔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업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도 큰 사고가 나서 이제 갈 곳도 별로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4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뭐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개척했어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목동아파트 남의 집 마을에서 개척하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교회 출 때까지는 내가 집에 안 갑니다. 한 3년 8개월 동안 제가 강단에서 잠을 잤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출 때까지 제가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하고 하루에 한 귀를 금식합니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 동안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 교회도 10일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앞으로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자아선교금 철회한 거면 선교 비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일반 저희가 한 33% 정도 저희가 지금 선교 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9군데 저희가 돕고 있는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는 이제 녹회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앙생활 해본 경험도 없지요. 목회를 본 경험도 없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밖에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두 배 일하자. 늦게 일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나무로 지금도 살고 있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청회도 좀 그렇게 좀 성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두 배 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성교교회연합회에서 올해 좀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고요. 또 대표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초년빌이 모여서 저희가 한성연의 날을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강단 교류 또 각 교단에서 서로 바꾸어서 부문회를 통해서 서로 영성을 나누자 하는 그런 영성운동 또 10월 달에 체육대회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세미나 이렇게 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세 교단 잘 성기겠습니다. 섬기는 것밖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두 분 초년과 더불어 상의해가면서 잘 섬겨서 좋은 연합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연합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그 단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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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